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66번 보겠습니다 866번부터는요 이제 표지판이 나오게 됩니다 표지판 보고 맞는거 골라라 어떤 장소에 있는게 적합한 것이냐 이런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쭉 보죠 일단 표지판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요 표지판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가 있어요 주의표지는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구요 규제표지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거는 빨간색 원에 빨간색 사선이 거져 있어요 지시표지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거고 보조표지는 그것들을 설명하는 표지판들이 붙어있죠 주의, 규제, 지시, 보조표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866번 다음에 횡단보도 표지가 설치되는 장소로 가장 알맞은 곳은 했습니다 이게 무슨 표지판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횡단보도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 표지판을 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아 지금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구요 어떨 때 이걸 설치를 하느냐 하면 포장도로 포장도로 냐 비포장도로 냐 이런 것 따라 다른데 포장도로의 교차로에 신호기 없을 때 혹은 단일로의 신호기가 없을 때 이렇게 생긴 교차로거나 그냥 이렇게 쭉 생긴 도로거나 신호기가 없는 상황에 이걸 쓴다는 거에요 신호기가 있고 그러면 다 다이아몬드 표지도 있고 정지선도 있고 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신호기도 이렇게 있고 양옆에 달려 있을 텐데 그게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 횡단보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테니까 그래서 표지판을 여기다가 설치를 해주는 거죠 어디에 설치가 되겠습니까 신호기 있을 때는 이거 없어도 되구요 그 다음에 신호기가 없는 포장도로의 교차로나 단일로 여기에 설치가 되겠죠 횡단이 금지 되는 것은 횡단 금지라고 쓰겠죠 이건 아니구요 따라서 알맞은 것은 신호가 없는 포장도로의 교차로나 단일로 되겠습니다 867번 다음 완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어린이 보호 표지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어린이 보호 표지입니다 어디에 설치 하겠습니까 어린이 보호 표지를 어린이 또는 영유아의 보호가 특별히 요청되는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 이걸 설치를 하게 되요 유치원 통행로이므로 자동차 통행할 수 없다 이거 아니구요 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린다 2번이 맞는 얘기네요 학교의 출입구로부터 2km 이런 얘기 아니고 어린이 또는 유아가 도로를 횡단할 수 없다 아니구요 차들 보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니까 따라서 답은 2번 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린다 되겠구요 다음 완전 표지가 뜻하는 것은 했습니다 여기 이거요 이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 뭐처럼 생겼습니까 이거 속도방지턱 과속방지턱처럼 생겼죠 과속방지턱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전방에 과속방지턱 있으니까 주의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다양한 그 헷갈리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노면이 고르지 못하다 이거는 요렇게 생겼어요 과속방지턱 줄여 놓은 거 두 개처럼 이렇게 생겨 가지고 마치 과속방지턱이 두 개 있는 것처럼 생기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노면이 고르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울퉁불퉁하다 이런 뜻이에요 1번 요거 얘기구요 터널이 있음을 알리는 것은 요겁니다 요거 터널 표지요 딱 봐도 이게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죠 터널이구요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을 있음을 알리는 거 3번이 답이 되겠죠 미끄러운 도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미끄러운 도로는 차가 휘익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4번이 미끄러진 도로였구요 따라서 안전표지가 뜻하는 것은 3번 과속방지턱이 있음을 알리는 것 되겠습니다 869번 다음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방법은 했습니다 여기 있을 때 어떻게 운전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뭔가 장애물 같은 게 있는 모습이구요 차가 오른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측방통행을 하라 이런 얘기에요 도로 중앙에 장애물이 있음으로 우측방향으로 주의하면서 통행을 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우측방통행이구요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가 시작되므로 주의하면서 통행한다 이거는 요 표지에요 요거 요거요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시작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 반대편에 오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야 중앙분리대가 되겠죠 2번은 요 얘기였구요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이므로 주의하면서 통행한다 이거는 이게 반대로 되어 있죠 중앙분리대가 있고 내가 왼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쪽에서 오는 차들이 이제 이쪽 입장에서는 이제 중앙분리대가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 3번이 요거고 터널이 있음으로 전주동을 켜고 주의하면서 통행한다 이게 터널이 있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터널 표지판이죠 따라서 안전운전방법은 맞는 거 뭔가 장애물이 있으니까 우측방으로 통행을 해라 하는 1번 도로 중앙에 장애물이 있음으로 우측방향으로 주의하면서 통행한다 답이 되겠습니다 870번 다음 완전 표지가 뜻하는 것을 표현했어요 보면 길이 두 개가 합쳐지는 그런 모습인데 직진이 주도로고 왼쪽이 부도로예요 그죠 이렇게 여기 좀 얇고 여기가 좀 두껍고 이렇게 생겼죠 이건 무슨 뜻이겠는가 하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합류가 들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좌합류도로 라는 표지판인데 뜻하는게 3번 좌합류도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이게 되겠죠 오답도를 볼까요 어짜형 교자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이거는 어짜형 교자로라는 표지판 따로 있고요 또 Y자형 교자로가 있음을 알리는 거 Y자형 교자로 표지판 따로 있습니다 우선도로가 있음을 알리는 거 우선도로가 있는 표지판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우선 이렇게 써 있어요 우선도로 표지판 따로 있다 따라서 왼쪽에서 이렇게 합쳐지는 모습 좌합류도로가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871번 안전표지가 뜻하는 것은 했습니다 딱 보니까 내리막이에요 내리막이고 10% 내리막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리막 경사가 있다는 뜻이겠죠 이거 화살표의 방향을 잘 봐야 되겠죠 내리막이라는 거고 오답을 확인해 보면 오르막 경사가 있음을 알리는 것은 이거예요 오른쪽 화살표가 이렇게 딱 돼 있죠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오르막 경사 그리고 3번은 낙석도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은 여기 돌 떨어지는 모습이 또 표현되어 있어요 낙석도로 표지판이고요 구부러진 도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은 이게 우로 구분 도로 이게 좌로 구분 도로예요 구분 도로는 이렇게 두 가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내리막 경사가 있음을 알리는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참고로 10%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뜻이냐면 100m를 진행할 때 10m를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언덕 경사가 이 정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탄젠트 100분의 10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10% 라고 표현을 합니다 10% 오르막 경사가 꽤나 급한 경사예요 100m 진행할 동안 10m로 올라가니까 아파트로 따지면 한 4층 높이로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꽤나 경사가 가파른 거죠 내리막도 역시 마찬가지겠고요 따라서 이 표지판은 내리막 경사가 있으면 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답 2번이었죠 872번 다음 안전 표지를 함께 설치해야 할 것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뭔가 바람 부는 모습이 있고요 교량 같은 데서 다니다가 보신 적이 있을 건데 풍선처럼 여기 뚫려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에 뭐 핸드폰 가게 앞에서 보면 춤추는 인형 같은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생긴 뚫린 풍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슴이 뛰어다니는 게 있어요 고라니죠 고라니 요즘 고라니 엄청 많죠 따라서 이거를 같이 설치해야 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는 거죠 바람과 동물 얘기하는 게 어떤 걸까요 안개가 자주 끼는 도로 아니고 애완동물 애완동물이 다닌다고요 도로를 아니고 횡풍의 우려가 있고 야생동물 보호 지역 바람과 동물 그렇죠 요게 맞는 얘기겠고 사람들의 통역에 맞는 공원선책로 고라니라고 있어요 고라니 안 나오죠 여기에 따라서 답은 횡풍의 우려가 있고 야생동물의 보호 지역임을 알리는 3번이 되겠습니다 횡풍이 뭐냐면 가로 왼쪽에서 측면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런 뜻이죠 그래서 차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쪽으로 바람이 부는 이런 상황이죠 횡풍이에요 이쪽에서 볼 수도 있고요 답 3번이었습니다 873번 다음 안전표지 뜻으로 맞는 것은 요거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 낙석이죠 낙석 돌 떨어지는 모습이 있죠 근데 어디서부터요 100m 앞부터 돌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에요 전방 100m 앞부터 낭떠러지 공사구간 강변도로 낙석우려 낙석우려가 있는 도로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874번 다음 안전표지 뜻으로 맞는 것은 요거 요거 뭐에요 다리죠 다리 교량 표지입니다 교량 제가 사진 갖고 왔는데 여기 어디에요 이거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거든요 딱 봐도 가리처럼 생겼죠 이게 토목공항에서는 현수교라고 부르죠 미리 이제 줄들이 기둥을 딱 해서 다리를 붙잡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요게 이제 안전표지에 그 그림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요거는 교량 표지라는 뜻이에요 2번이 답이고요 철길 표지는 요 철길 기차 칙칙폭폭 여기 연기나는 기차 요즘 연기나는 기차 없습니다만 연기나는 기차가 이렇게 있고요 철길 표지고 그 다음에 차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의 높이를 3.5m 까지 한다 이렇게 표지하는 차 높이 제한 표지가 따로 있고요 문화재 이런건 없고요 따라서 답은 2번 교량 표지가 되겠습니다 875번 다음 안전표지의 뜻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가운데 뭔가 있고 오른쪽으로 갈라지고 왼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게 뭐였죠 중앙 분리대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중앙 분리대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볼까요 전방에 양측방 통일도로가 있으므로 감소 운행한다 양측방 통일도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죠 양측방 도로고 전방에 장애물이 있으므로 감소 운행하라 장애물만 있는게 아니에요 지금 저 장애물이 중앙 분리대에요 전방에 중앙 분리대가 시작된 도로가 있으므로 감소 운행하라 이런 얘기죠 감소 운행은 속도를 줄이라고 했고 중앙 분리대가 요거죠 요거요 요게 중앙 분리대죠 3번이 맞고요 전방에 두 방향 통일도로가 있으므로 감소 운행하라 요 얘기죠 아니고 답은 전방에 중앙 분리대가 시작된 도로가 있으므로 감소 운행하라 3번이 되겠습니다 876번 다음 안전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볼까요 길이 이렇게 있는데 가다가 이렇게 되네요 오른쪽에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 뭐죠 우측에 차로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우측 차로 없어진 뜻이죠 요 표지판이죠 지금 보고 있는 거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죠 뭐 요렇게 생기면 요건 좌측 차로 없어짐이고 요거는 좌측 차로 우측 차로 둘 다 없어지니까 도로복 좁아지는 거고 요거는 요거고요 우측 차로 없어짐이 요겁니다 우합류도로 아까 우합류 좌합류 했죠 본선이 이렇게 있고 오른쪽이 얇으면 우합류에요 왼쪽이 얇으면 좌합류고 따라서 요 안전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우측 차로 없어짐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어? 어? 어?